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앞을 줘 안 돼? 수고기 뭐시기? 대략이 아니라 대략만 나오고 계시다 필기 많이 하는데 지금 쳐야 돼 아무것도 없는지 지지 못했어 지금 얼굴이 들래? 약간 예쁜 거 아니야? 우리 연습 너무 많은 분들 앞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냥 뭔가 한꺼번이 어렵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좀 더 유쾌하고 재밌게 그런 약속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콘스탄스와 앙리의 팀 네, 공연 때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!